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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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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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름 뭐야? 이건우. 이건우? 저는 신년주예요. 라타타. 아 몰라. 언프리티 랩스탄 모르겠지? 네. 전소연. 이라고. 이라고. 모를 수 있어. 이제 알아가면 돼요. 누나에 대해서 좀 알려주려고 왔어. 몇 년생이야 혹시 윤주는? 2011년생. 2011년생이야? 오마이갓. 진짜 11년생이구나. 언니는 98이야. 우와. 나이 많아? 누나도 어렸어 원래. 98년도에는 한 살이었어. 한 살 때. 아 이 다섯 살 때부터 발레를 했었어. 처음으로 갖게 된 취미 같은 거였어. 이거 뭐예요? 대회 같은 거 나가봤어요? 어 이때 대회 때인데 이때 돈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 이걸 마지막으로 발레를 그만뒀어. 고등학생? 중학생 때. 어때? 달라? 머리 염색해서 그런가? 원래 화장 지우면 이렇게 생겼거든 지금도. 근데 화장하면 이렇게 돼. 신기하지? 네. 지금도 진짜 거의 달라진 게 없어. 좀 크고 살이 좀 많이 빠졌어 이때보다. 먹는 거 좋아해? 네. 편식해? 하죠. 아 진짜? 뭐 안 먹어? 연준은 그럼? 야채. 현준아 진짜? 지금 있는 회사에 17살 때 들어왔어. 연습생이라는 거 했거든. 맨날 학교 끝나고 가서 연습하고 학교가 연습생. 엄청 힘들겠네. 행복지수 약간 이 정도. 내가 19살 때 프로듀스 원어 원 알아 혹시? 난 몰라. 몰라. 거기 나가게 됐거든. 언니 거기서 핑크색 교복 입고 춤을 췄어야 했어. 그런 걸 하려니까 되게 현타. 오 대박 너 그런 말도 알아? 나는 음악 하고 싶었는데 여기는 뭔가 되게 시키는 거 해야 되고 가수가 좀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를 더 나간 거지. 이제 언프리티 랩스타. 랩을 하니까 다시 좋아졌어. 기분이. 그때 거의 이 정도 상승했어. 근데 딱 21살에 데뷔를. 어 데뷔했어. 라타타라는 곡으로 데뷔했어. 어 여기서 누나 누구게. 이 사람은. 어 맞아. 어떻게 알았어? 진짜 카리스마 있어봐요. 고마워. 언니 그런 거 좋아해. 언니 약간 카리스마 있고 싶고 언니 무대에서 다 찢어버리고 싶어. 이렇게. 저희 큐브 직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1등 할 때 기분 어땠어요? 너무 감사해. 뭔가. 어쨌든 우리는 팬들이 있거든. 팬들이 사랑을 해줘서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 네. 그래서 우리 팬들한테 너무 고맙지. 어 이거 화야. 오와. 쇼케이스 때문에. 쇼케이스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어쨌든 이렇게. 이랬어. 잠깐씩 한번 보자. 너무 부끄럽다. 내 영상을 보려니까. 응. 맞아요. 행복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옷 입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춤추고 하고 싶은 노래 하고. 약간 그랬거든. 너무 재밌더라고. 여기 24살 쓸게. 내가 지금 24살이니까. 내가 처음으로 솔로 앨범 내거든. 제목 삼빼이야. 네. 솔직히 가끔씩 되게 힘든 일도 있었어. 좀 짜증 난 일도 있고. 진짜. 속상한 일도 있고. 그런데. 내 인생은 계속 계속 해가 떠 있다. 라는 의미로. 삼빼이야. 그걸 랩을 한번 해볼게. 무더운 여름나라. It's my twenties. 가벼운 차치에도 열이 나는 곤. 어김에 없이 새로운 자극에 thirsty. 밤만 되면 몸이 바짝 타는 곤. 봄봄봄봄봄 되는 비트 위대. 리언동한 아트야트. 벙고 빨로 멋진 빨갛지. I'm twenty. 가끔은 흐려도 태양은. 아이고 니 잔끼야. 어땠어? 되게 잘해요. 아 진짜? 고마워. 나는 21살 이후로는. 계속 행복했던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갔어. 그럼 앞으로 이렇게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 높아질 거예요. 고마워. 오늘도 항상 이렇게 쭉 높게 갔으면 좋겠다. 진짜 길게 내가 지금까지 내 얘기를 했는데 어땠어? 자신감이 엄청 커다란다.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 앞으로? 되게 자신감 있고 활발하고 뭐든지 잘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 어 그런 배우 그런 어른. 어. 돈 많이 버는 사람. 왜 왜 돈 많이 버는 사람 되고 싶어? 엄마랑 아빠한테 해주고 싶은 게 많아서예요. 아 너무 착해. 나도 그래야겠다. 그럼 누나도 돈 많이 버는 어른 될래? 나도 아직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어서 뭐라고 말 못 할지. 우리 둘 다 더 멋진 어른이 되자. 네. 오늘 춤추는 거 좋아해? 누나 춤 알려줘 춤. 태양은 삐임 삐임. 신나게 신나게 춤춰. 빨간불 삐용 삐용. 하나 둘 셋. 태양은 삐임 삐임. 춤춰. 빨간불 삐용 삐용. 또 춤춰야 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너 오늘 잘하는데. 컨결에 도움을 보기까지 부ㄴ려,